제발요 죽여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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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지 이후 너가 죽었다 아아 다 부활한 태양 다 부활한 태양 사람들도 풀어줘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죽은 데가 됐다고 제발 다 풀어줘 다 풀어보려 널 내보낼지 슬일 오늘 때 사람에프 Chemo Jim 내가 나보니까 내가 나보니까 다 풀었어 많은 사랑을 이해하고 이 변체로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영원한 사랑을 못하고 이 번역을 어떻게 해야할까요? 이 번역을 해보는 게 이 번역을 어떻게 해요? 이 번역을 어떻게 해요? 이 번역을 어떻게 해요? 나는, 그리기 그 단계에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죠 나는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죠 願離開這被綁架的世界不再寂寞